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642쪽입니다. 말소등기의 얘기입니다. 642쪽, 말소등기입니다. 말소등기. 우리가 말소등기를 하게 되면, 앞에서 배운 변경등기와 경정등기는 등기상의 일부가 후발적으로 바뀌느냐, 처음부터 잘못해서 바뀌느냐, 원시적이냐, 일부에 관한 사항을 따졌어요. 그런데 이제 말소등기는 등기상의 전부예요. 등기상의 전부가 원시적이든 후발적이든 실체적이든 절체되든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전부가 부족하니까 전부를 소멸하는 등기예요. 그래서 포인트는 뭐예요? 키워드는 전부냐 얘기예요. 일부라고 하면 틀리고, 전부 또는 일부도 틀리고 무조건 뭐예요? 전부가 부족한 거예요. 그럼 예컨대 만약에 일부 얘기하면, 누가 이렇게 갑이란 사람과 의리란 사람이 전세권의 설정계약을 체결합니다. 전세권 체결할 때 전세금이 뭐예요? 원래 뭐예요? 4천만원입니다. 이게 전세금이 4천만원인데 등기부에 쓸 때, 일부 뭐라고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전세금을 5천만원으로 잘못 쓰게 됩니다. 처음부터 잘못 썼어요. 원시적으로 뭐예요? 일부가 잘못된 거예요. 일부가. 일부가. 그럼 물론 뭐예요? 범인은 건물의 전부였고, 물론 전속기간이 있고, 전속기간은 뭐예요? 2년이고, 을로 등기를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처음부터 일부가 잘못됐으니까, 이건 원시적으로 잘못됐으니까 고쳐야 되겠죠, 일부를. 그럼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부기등기니까, 1-1번에서. 1번. 전세권의 무슨 등기하고, 경정등기에서 원인을 착오로 해서 얼마로? 4천만원으로 이렇게 수정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전세권의 뭐예요? 권리의 경정등기입니다. 경정등기. 자, 그러면 만약에 뭐예요? 원시적으로 뭐예요? 원시적으로 전부를 잘못 썼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일부가 아니라 전부 얘기죠? 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1번. 자, 계약은 전세권인데, 여기다 뭐예요?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처음부터 등기원인 행위하고 목적 자체가 전부 다 틀린 것이죠? 자, 이것은 뭐예요? 일부를 고치는 게 아니라 전부를 소멸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2번 뭐라고? 자, 1번 저당권은 뭐예요? 저당권 말소등기를 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처음부터 원시적으로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부족하면 말소등기 하는 것이고, 근데 후발적으로 예컨대 두 사람이 뭐예요? 두 사람이 저당권 설정, 저당권 설정기약을 체결하고, 1번 무슨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한 건 맞아요. 근데 후발적으로 뭐예요? 갑이 을한테 돈 갚았어요. 피단보 채권의 소멸에서, 자, 이 등기사항의 전부를 뭐예요? 소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예요? 언제나 2번 주등기로 해서, 1번 저당권 무슨 등기예요? 말소등기. 그죠? 자, 원인 행위 무효 취소에는 실체적인 관계도 있고, 자, 철차석상 뭐예요? 자, 무슨 등기가? 이게 뭐예요? 저당권 설정 등기가, 아니면 보존등기가. 자, 두 개가 되면 하나는 짚고 말소야 되겠죠? 자, 그래서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실체적이든, 원치적이든, 후발적이든 따져묻지 않고, 전부가 부족하게 되면 전부를 소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단 1번 의의 보시면, 하여튼 말소등기 별표하시고, 등기사항이 전부가 부족한 경우예요. 근데 절대, 말소등기는 또 말소, 아까 그랬지, 말소등기를 또 말소하는 거 없다랬어요. 말소 회복등기 한다랬죠? 자,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입은 요건 전부가 부족해야 된다. 부족한 원인은 묻지 않겠다. 그 다음에 등기사항 이해관계는 이기죠? 그래서 이건데, 갑과 의리 뭐예요? 매매계약을 체계했는데, 이 매매가 민법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입니다. 자, 이렇게 뭐예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있게 되면, 불공정한 법률이 있게 되죠? 그럼 만약에 이전능기가 이뤄졌어요. 1번 소유권 모조등기, 갑에서. 자, 2번 이전능기 누구 앞으로, 의라 앞으로 이렇게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렇게 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불공정한 법률이니까, 갑이 소유사님의 도움을 받고 소송을 합니다. 이등기 뭐 해달라고? 말소를 해달라고. 그 전에 이제 뭐예요? 의리 발빠르게 뭐 했어요?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이렇게 뭐예요? 자, 판결받고 이전능기 말소할 때, 자, 병원이한테 돈 빌렸으니까, 얘가 이해관계냐. 얘가 승낙서를 안 주면 뭐예요? 안 주면, 말소등기를 못 합니다. 그때는 진정명의 회복에 의해서 이전능기를 해 와야 돼요. 자, 그래서 얘가 승낙서를 주면, 자, 이 제3자 병이 뭐예요? 승낙서가 뭐 하다면? 승낙서가 있다면, 당연히 뭐예요? 등기관이 뭐 하겠다는 게, 이거. 직권말소예요. 이걸 단독으로 말산다든가, 공동말소 그런 거 없어요. 자, 승낙서가 있으면 직권말소예요. 만약에 승낙서를 뭐예요? 안 주게 되면, 이 원인 행위가 뭐예요? 원인 행위가, 절대 무효니까,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면, 자, 판결에 의해서, 자, 이 병의 등기를 뭐예요? 단독으로 할 수 있겠지만, 원칙은 항상 뭐예요? 승낙서 주면 뭐예요? 직권말소다. 그래서 누가 있다면,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말소등기할 때 이렇게 뭐예요? 누가 있다면, 자, 이런 병 같은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렇게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그 이해관계인이 뭐라고? 승낙서나, 뭘 첨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판결서를 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판결서를 첨부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구분이 밑에, 자, 거기, 네 번째 그런 얘기 써 있죠? 이해관계인은 등기의 말소리로 인해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것이, 등기기록에서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예컨대 만약에 등기부상에, 1번 소유권자가 합의고, 그 다음에 1번, 자, 전세권 등기가 됐어요. 이 전세권자가, 자, 돈이 필요하니까, 전세권을 대상으로 1-1번에서, 1번, 이 전세권에 붙여져 있는 저당권 설정 등기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누가, 이 의리라는 사람이, 자, 뭐라고? 자, 이 맺고 끊는 게 깔끔해서 좋아요. 왜? 자, 이 전세권, 이 전세권이 뭐예요?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이한테 돈을 뭐예요? 갚았어요. 비단법 채권에 소멸해서, 저당권은 일단 뭐예요? 돈 갚았으니까 소멸됐죠? 근데 아직 말소된 게 안 하고 남아있어요, 지금 등기부상에. 껍데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등기부상에. 형식적으로 남아있다니. 그럼, 이 두 사람이 전세권이 전세권이 전세권을 말소된 게 할 때, 아직 등기부상에 이렇게 뭐예요? 형식적으로 남아있다면, 이 사람들 절차상, 자, 뭘 뭘 할 수 있는, 당연히 뭐예요? 자, 승낙서를 첨부할 이해관계를 해당되니까, 이렇게 실체관계가 진짜 존재하냐 따지지 않고, 등기부상에 이렇게 껍데기가 형식적으로 남아있으면, 이해관계를 해당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말소된 게 이해관계인은, 자, 이해관계인과 이해관계인과 아닌지 알았는데, 절대 순위번호는 2번, 순위번호는 1번이죠? 그런 사람이 이해관계 아니에요. 순위를 얘기는 안 했어도, 거기 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말소할 때, 그 토지에 대한 지상권재, 그 토지에 대한 지상권재가 또 있다는 것은, 순위가 서로가 1번인지 2번인지는 안 썼지만, 이렇게 등기부상에, 이런 식으로 등기부상에, 1번에서 저당권 설정 등기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상권 설정 등기가 만약에 돼 있다면, 저당권 말소할 때, 그 토지에 또 다른 거예요. 지상권재가 또 있다는 얘기죠? 그래, 반대로 지상권이 먼저 돼 있고, 저당권이 나중에 돼 있고, 똑같은 얘기예요. 자, 이 저당, 그 토지에는 저당권도 있고, 지상권재가 있으니까, 자, 저당권 말소할 때 지상권재는 기뻐해요. 1순위가 되니까. 만약에 얘가 2순위였다면, 저당권 말소할 때, 우회 지상권은, 자, 저당권이 말소가 되는지 신경 안 써요. 내 것만 챙기면 되니까. 내가 1순위니까. 그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등기상 2의 관계는, 뭐하고 돈하고 묶인 사람, 이렇게 돈하고 묶인 사람이에요. 돈, 돈. 그럼 만약에, 이렇게 2순위의 말소할 때, 병원, 돈 벌려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예컨대 갚고에 이렇게 1번에서, 소유권을 줬는 게 값. 자, 값. 그 다음에, A가 얘한테 돈 벌렸는데, 돈을 안 갚으니까, 여기다 2번, 갚유가 들어오죠? 그럼, 이 보존등위의 말소할 때, 갚유권자, 이 A는 뭐예요? 돈 받아야 되니까, 이해관계인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마수등기 이해관계인이기 쓸 때, 아닌 것부터 먼저 생각하시고, 항상 뭐하고 엮인 사람, 돈하고 엮인 사람이, 이해관계인이다. 그렇게 보죠. 자, 넘겨보시면, 643페이지 보시면, 신청에 관한 특칙은 뭐냐, 일단 공동의 원칙이에요. 내가 은행에 돈을 갚으면, 은행하고 나하고 공동을 해야 됩니다. 다만 뭐예요? 다만, 은행이 법무사 시켜서 하니까, 자, 우리가 뭐예요? 그 내용을 모르고 있을 뿐이지, 항상 공동의 원칙이에요. 예배가 단독이다, 판결위에서 단독, 보존등기는 신청도 단독이고, 말소도 단독이죠? 자, 그 다음에, 등기한 권리가 어떤 자의 사망으로, 소멸했다, 그래서 이 권리소멸에 약정해서, 사망하면, 둘이 해야 되는데, 하나죠? 권리소멸에 약정하게 되면, 자, 단독 신청이 가능해요. 소재별명은, 재권 판결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가등기만수 단독이고, 혼동, 혼단 그랬지? 혼동, 혼단 단독이고, 자, 처분금지, 그걸 줄쳐놓고 보자니까, 처분금지, 가처분의 실효이 된 등기 맞서, 예를 두 가지 보자니까, 자, 이렇게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맺고, 이 을이 갑한테, 이전기 해달라고, 총권이 생겼죠? 근데, 얘가 갑이 안 해줘. 그러니까 당연히, 등급 이상의 1번에서, 소유권을 젖는 게 갑이고, 을이 소송 중에, 얘가 딴 놈한테 팔을지 모르니까, 여기다 2번, 뭐가 들어왔어요? 가처분증기가 들어왔어요. 가처분증기가 있다 하더라도, 갑은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요. 자, 경희라는 사람이 뭐예요? 판단해서, 알아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을이 이제 뭐예요? 을이 이 상황에서, 을이 이제 뭐예요? 소유권 이전기를 뭐 해달라는, 이행해달라는, 뭘 받은 거예요, 지금? 이 판결을 받은 거예요. 이 판결 갖고, 이 을이 뭐예요? 단독 신청해요. 단독 신청해서. 자, 일단 이 필요 없죠? 가처분증기의 권리는 뭐예요? 필요 없죠? 내가 이전기 판결 받았으니까, 소유권이 두 개 겹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일단 뭐부터 해요? 4번, 3번 뭐라고? 소유권 이전기를 뭐 해버려요, 이거? 말소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 앞으로 뭐예요? 5번 이전기, 자기 앞으로 등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뭐예요? 이게, 이 가처분의, 이 가처분의 피부정 권리가, 소유권 이전 뭐예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피부정 권리예요. 자, 그러면, 다른 가로우자. 이게, 갑가을이, 갑가을이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이 매매가, 민법 110조, 사기강박입니다. 그럼 이 민법 110조, 사기강박이었을 때는, 당연히 뭐예요? 됐을 때는, 일단 소유권 등기 넘어갔죠? 1번, 소유권 등기, 카바에서. 2번, 이전능기, 누가 앞으로, 의락프로 소유권이 넘어갔잖아요, 지금. 자, 이럴 경우에, 누가, 이 갑이라는 사람은, 자, 법주문 단소지향이, 단, 선이 3자한테, 대항할 수 없다라는 뭐예요? 단소지향이 있으니까, 만약에 선이 3자가, 얘 믿고 사면, 얘가 소유권을 취득하죠? 갑이 입장하기 쉽지 않아요. 네, 믿고 사면, 선이 무과실로 추정하니까, 입장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법원의 촉탁에서 뭐가 들어와요? 가처분이 들어온다. 네, 가처분. 가처분 등기에 대해서도, 우리 부동산을 맘대로 팔 수 있어요. 사는 사람 알아서 해야 돼요. 왜? 만약에 얘가 승소하면, 소유권 취득이 가능하니까. 등기관은 그런 걸 심사할 권한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보면, 이 갑이 소송에 승소해서, 이 사람은 이 갑이 뭐라고? 단독으로, 일단, 가처분, 이 소유권 2등기 말소 판결을 받았으니까, 소유권 2등기를 뭐해라고? 말소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니까, 2등기 말소시키고, 그 다음에 가처분 2등기 뭐해? 이거 말소등기 하죠? 그러게 하니까, 항상 공통점이 뭐냐면, 항상 어디에? 가처분 등기 이후에 권리를 말소하는 것은 단독이에요. 자, 가처분 이후에, 이 가처분 이후에 권리를 말소하는 건 뭐라고? 이건 단독이다. 단독이다. 항상 가처분 이후에 권리 말소는 단독이고, 자, 이렇게 말소가 되어버리면, 이제 뭐해요? 이 가처분 나오니까, 옛날에는 촉탁 말소 했는데, 법을 개정합니다. 이걸 뭐로 한다고? 가처분 이후에 권리 말소하게 되면, 직권으로 뭐한다는 얘기에요? 직권 말소한다. 여하튼간에, 자, 뭐해요? 이 가처분 이후에 등기가 되지 않은 한도 내에서 등기가 안됐다면, 이거 단독으로 말소하면서도, 무조건 가처분은 다 뭐한다는 얘기에요? 직권 말소 한다니까, 직권 말소. 자, 그래서 거기, 처분금지, 가처분 이후에 실효된, 실효됐죠? 네, 원구가 승소해서, 가처분 이후에 권리자가, 뭐에요? 권리자가 폐소한 사람한테 산 거니까, 실효가 됐다니까요. 단독, 단독 말소다니까요. 자, 그래서 거기, 그 직권 말소 있죠? 직권 말소, 자, 뇌물받은 뭐에요? 이 중장에, 이 중장에 뭐에요? 이 중장에 관사를 환소하고, 직말시켜라. 직권 말소하라. 자, 이해관계인 얘기죠?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이해관계. 자, 말소 등기 할 때, 누구의 이해관계인은 누가 있다면, 승낙서가 있으면, 등기관이 직권 말소하고, 중간처분 등기, 가 등기관 본 등기가, 중간처분 등기죠? 이 장기관 방치된 등기인데, 요건 잘 요새 안나오고 있어요. 자, 매년도에, 거기, 자, 이 장기관 방치된 등기 있어요. 1984년 이전에 등기된 경우로써, 장기관 방치된 등기는, 자, 그 관련 사람이 신고가 없으면 뭐에요? 등기관이 뭐하겠다? 직권 말소하겠다. 장기관 방치된 등기. 관할 리바. 사건이 등기가 그것이 아니고, 환매등기 있죠? 수용 있죠? 등기관이 뭐한다는 게? 직권 말소할 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뭐에요? 특히 우리 앞에서 환매등기 배웠고, 수용하게 되면, 지효권과 상속등기 아니면, 다 등기관이 직권 말소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가등기관 본 등기, 중간처분 등기 있죠? 그래요. 이 중간처분 등기는, 직권 말소하더라도, 이것만 뭐에요? 먼저, 직권 말소하고 통지를 나중에 하죠? 근데 다른 것들은 다 뭐라고? 통지를 먼저 하고 나서, 통지를 먼저 하고 나서, 나중에 말소하는 거, 그런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런 기본적인 것은 외우셔야 돼요. 할 수 없어요. 외우셔야 돼요. 뭐라고 외우자고? 뇌물받은 군인 중에, 뇌물받은 이중장, 별 3스타죠? 이중장의 관사를 뭐하고? 환수하고. 그 다음에 뭐에요? 환수하고 숫자, 환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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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수. 그렇게 좀 기억해보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이제 뭐에요? 촉탁 위에, 가처분 등기 이후에 등기를 말소할 때는, 직권으로 그 가처분 등기 말소 있죠? 가처분 이후에 등기가 없는 경우도, 그 가처분 등기는 뭐에요? 이럴 경우에만, 이럴 경우에 외부분, 대부분 촉탁 말소를 기본하는데, 가처분 이후에, 가처분 등기 있죠? 가처분 등기는 뭐에요? 등기관이 뭐한다? 어떤 경우에 그렇다고? 가처분 등기 이후에, 권리를 말소할 때도 그렇고, 그 가처분 이후에 권리가 없다 하더라도, 소송에서 뭐에요? 소송에서 승소한 사람이, 가처분 이전 등기를 말소하거나, 이전 등기를 뭐에요? 자기 앞으로 해오게 되면, 이 가처분 등기는 등기관이 뭐하겠다? 직권 말소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그 다음에 등기 실행은, 원칙적으로 그, 자, 줄주세요. 항상, 이 말소등기는 주등기로만 해요. 뭐로만 한다고? 주등기로만 한다. 그렇게 보지 않을까요? 뭐한다고? 주등기로만 합니다. 주등기로만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말소회복 등기입니다. 말소회복 등기라고 하는 것은, 자, 말소회복 등기라는 것은, 말소된 등기가, 부적합하게 말소됐으니까, 자발적으로 말소된 건, 절대 해당이 안 돼요. 부적합하게 말소됐으니까, 그 부적합하게 말소된 등기를 뭐하는 거에요? 그리고, 회복하는 등기도 아니죠. 그러니까, 예컨대 만약에 등기부상에, 1번,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 이 갑이라는 사람한테, 돈을 못 받았는데, 저당권이 억울하게, 말소가 됐어요. 2번, 1번 저당권이 뭐가 됐어요? 말소가 됐다. 억울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억울하니까, 갑한테 돈을 부하니까, 갑한테 뭐 해달라고, 회복 등기 해달라고, 공동위청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3번 뭐라고, 1번, 저당권 무슨 등기하고, 회복 등기하고, 그 다음에, 그 등기와 똑같이, 뭐에요, 이 내용을 그대로 회복하는 거죠. 자, 그래서, 왜 회복 등기를 먼저 하냐면, 세상 사람들은, 순위번호 1번이, 중간에 튀어나오는 것을, 뭐에요, 튀어나오는 것을, 의아하게 해요. 왜 이런 게, 이런 등기가 있을까? 그래서, 뭐 한다는 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자, 이 등기는 뭐에요? 회복 등기를 해주므로서, 이게 말소 회복 등기라는 걸, 암시해주기 위해서, 회복 등기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요즘 잘 시험이 안 나와요. 시험이 안 나는데, 일단 특히 몇 가지만, 두 가지만 뭐에요, 두 가지만, 일단 못 빼놓고, 말소 회복 등기는, 전부가 억울하게 말소 했으면, 주등기로. 일부가 억울하게 말소 했으면 뭐에요? 부기등기로 있죠? 그 기본적인 사항은, 앞에서 배웠으니까. 자, 그 이해 두 가지를 보는데, 하나는 뭐냐면, 양립하고 있어야 된다. 이해관계는. 그 다음에 뭐에요? 자, 그 다음에, 이해관계가 되려면, 같은, 갚금은 갚고, 같은 을금은 을금, 뭐가 있어요? 양립이 돼 있어야 된다. 양립이 되지 않으면, 이해관계가 안 돼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거기, 요건 중에, 부족하게 말소된 거면, 회복하는데, 자발적으로 말소된 것은, 회복할 수가 없어요. 왜? 요건이 안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자, 말소된 길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래서 말소된 길, 말소된 길을 인정하지는 않아요. 자, 3자한테, 예측하지 못하는, 뭐예요? 손해를 주지 말아야 되는데, 요건, 만약에 등기부상의 1번에서, 저당권 설정 는 길을, 2번 저당궂는 길, 병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3번 저당궂는 길이 뭐예요? 자, 저당궂는 길, 자, 요건, 1번 저당권을 뭐예요? 1번 저당권을 말소했습니다. 말소됐었는데, 근데 을은, 갑이라는 소유권자한테 돈을 못 받았어요. 부적합하게 말소됐다는 의미예요. 그럼 이렇게 부적합하게 말소됐으면, 억울하니까 다시 뭐 해줘야 돼요? 회복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 4번 뭐예요? 1번 뭐라고, 저당권 회복 등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사실 똑같이, 근데 이 병을 생각해보자. 1번이 억울하게 말소됐으니까, 이 병은, 일본이 억울하게 말소됐다는 게 아니라, 소유권자한테 돈을 받아갖고, 적법하게 말소됐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뭐예요? 이 을이 뭐예요? 다시 1순위를 회복하려면, 이 병이라는 사람한테 뭐라고, 자, 승낙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뭐예요? 이 을은, 갑이라는 사람은 소유권자한테, 돈을 받지 못했다. 피담부 채권 소멸이 없고, 억울하게 말소했으니까, 자, 채권 채무 관계가 존재한다는 존재 확인의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아서, 얘한테 대항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이렇게 1번, 저당권 등기하게 되면, 이렇게, 같은 을구라는 등기부 상에, 이렇게 뭐예요? 이 1순위 저당권은, 을구란 저당권이에요. 병하고, 이게 1순위, 2순위, 다시 뭐예요? 다시 자리해봤죠? 양립할 수 있어야지만, 이 이해관계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이 이해관계 되는 뭐예요? 시점을 언제 하게 되면, 이 1순위 저당권이, 1순위 저당권이 뭐예요? 말소득이 되기 전에 권리를 취득했던, 이렇게 뭐예요? 1번 저당권 설정 등기, 그 다음에 2번 저당권 등기, 자, 그 다음에, 아니요, 일단 2번 주고 있어요. 1번, 1번 저당권은 뭐가 된 다음에, 말소가 먼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3번, 저당권 설정 등기, 병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병이라는 사람이, 자, 1순위 저당권이 말소 후에 권리를 취득했던, 아니, 말소되기 전에 권리를 취득했던, 권리 취득 시가 기준이 아니라, 자, 이렇게 뭐예요? 회복 등기 할 때, 1번 저당권 회복 등기 할 때, 어디에 등기부상에 남아 있다면, 자, 2회 관계 되는 거니까, 여기 그래서 뭐예요? 644페이지에, 거기 중간 두 번째 박스에, 말소 회복 등기, 2회 관계인, 그래서 등기상 2회 관계는 3자가 있을 때는, 3자에 대항하는 판결소, 승낙선화 판결소에 된다 그랬죠? 두 번째, 자, 거기 두 번째, 등기상 2회 관계인 3자는 등기 형식상 판단해야 된다. 자, 그래서 뭐예요? 등기부의 껍데기를, 저당권이라는 형식이, 비록 뭐예요? 채무 이행을 받아왔고, 소멸됐지만, 그 저당권 자체가 남아 있다면, 이해관계를 해당하니까, 형식적으로 판단이 되고, 자, 주차 보세요. 다만, 같은 구의 양입할 수 없는 등기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말소 대상이 된다, 말소 대상이. 그러면, 자, 양입하면 이해관계가 안 된다는 말은, 예컨대, 갑구의 1번에서, 소유권 전능기, 갑에서, 2번 이전 등기가 됐는데, 누가, A라는 사람이, 이전 등기를 말소시켰어요. 부족부하게. 억울하죠? 그런데 이전 등기가 3번, 2번 뭐예요? 소유권 전능기가 뭐가 됐는데, 말소가 됐는데, 당연히 뭐예요? 이렇게 갑은 등기부상에, 이 병이라는 사람이, 갑한테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병한테 사면 안 되죠? 하여튼 뭐예요? 그건, 자, 별도 문제고, 이렇게 내용이 됐을 때, 을이라는 사람은 진짜 소유권자니까, 갑구의 소유권이 양입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을은 갑의 상대로, 뭐예요? 소송합니다. 뭐라고? 내가 진정한 너한테 집을 샀고 소유권자고, 이 부동산의 소유권의, 진짜 소유권자라는, 존재학인 소송을 제기해갖고, 자, 이 병을 상대로 해서, 내가 진짜 소유권자니까, 이 등기를 뭐예요? 말소를 합니다. 그러면 이 병은 얘한테, 나중에 민사상 형사상 소송하는 건, 지금 이 내용하고 별건이니까, 그래서 5번, 4번 뭐라고? 이전 등기를 뭐 해버리고, 말소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6번 전부가 오르게 말소했으니까, 뭐예요? 2번 뭐예요? 소유권 등기, 회복 등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2번 이전 등기, 우리 다, 이렇게 말소, 회복 등기를 할 수 있는데, 갚구라고 하는 등기부상에, 이렇게 소유권은 양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소유권이 2개 있으면 안 되지. 양입할 수 없다면, 이해관계는 아니다. 그 다음에, 이해관계는 뭐예요? 이해관계는, 해복 등기실을, 왜 말소회복 등기니까, 해복 등기실을 기준해야지,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할 때가 아니다. 그래서 거기, 말소회복 등기 이해관계인, 그 내용만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고, 그 내용만 한번 다시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신청인이 공동인청, 명인이, 등기명인의 단동인청, 직권이니까, 촉탁, 신청, 공동 다 가능해요. 직권으로 말소했으면, 직권 회복하고, 당연히 뭐예요? 촉탁으로 말소했으면 뭐예요? 촉탁으로 회복하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등기실행은, 어떤 등기가 전부가 말소가 된 경우에는, 독립등기로, 그래서 전부는 지으시죠? 지으시니까, 전부는 지으시니까, 주등기, 독립등기로. 그 다음에, 자, 한 다음에 뭐예요? 동일한 등기라고, 일부는 항상 뭐라고? 부기등기를 회복해요. 일부는 부기등기다. 자, 그 다음에 등기실행은, 어떤 등기가 전부가 말소가 된 경우에, 독립등기로 회복 등기한 후, 말소는 등기가, 동일, 동일이니까, 동일, 동일이니까, 항상 거기 동그라미 4번의 회복 있죠? 동일한, 1번이 억울하게 말했으면, 1번을 회복하니까, 동일한 순위에 의한다. 동일한 순위에 의한다. 자, 넘기시면, 어디에, 645페이지에, 몇 페이지에? 645페이지에, 멸실등기가 있습니다. 멸실등기는 당연히 표제부 얘기니까, 멸실등기는 표제부니까, 몇 개월의 의무가 있어요? 1개월의 의무가 있습니다. 몇 개월의 의무가 있다고? 1개월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뭐예요? 부동산의 전부가, 부동산의 전부가, 멸실등기 하는 거예요. 그럼 등기사항에 뭐예요? 갚구나, 을구의 등기사항에, 전부가 멸실됐을 때, 그 말소등기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표제부에 뭐예요? 건물이 두 개인데, 하나만 무너졌죠? 그건 뭐예요? 전부가 아니라 일부니까. 그럼 멸실등기 하는 거예요. 멸실등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변경입니다. 항상, 기존의 부동산이 전부가 물리적으로 소멸할 때만, 멸실등기 하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은 건물 있죠? 그래요. 어디에, 땅이 나대지 상태입니다. 무슨 상태라고? 나대지 상태입니다. 땅은 나대지 상태고, 상태죠? 그런데, 뭐가 없어요? 건물이 없는데, 뭐예요? 건물등기부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자,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취취 없이 발견직시, 지취 없이 뭐한다는 얘기예요? 지취 없이 멸실등기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2번 신청에 관한 특칙, 그래서 1개월 의무가 있고, 부존재의 경우는 지취 없이 아니니까, 과태료 규정이, 그런 규정 자체가 없어요. 1개월에 하라, 그런 규정 없어요. 지취 없이 하는 거니까. 다음에 뭐예요? 멸실등기 할 때, 대장천번 얘기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대의신청 가능하고, 등기 실행했죠? 건물 몇 시 등기 시, 이 얘기예요. 만약에, 건물이 만약에 몇 시 됐으면, 자, 건물이 몇 시 됐죠? 그럼 몇 시 됐으면, 1개월 의무가 좋죠? 그럼 몇 시 등기 신청하는데, 여기에, 의리라고 하는 전세권자가 있다, 치지 않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의뢰 전세권자가 있으면, 자, 이 건물 소유자가 몇 시 등기 해요? 그러면 이 등기관이, 의리다운 전세권자한테, 우리는 멸실등기를 받았다, 네가 이 있으면 이의제기해야 된다, 라고, 1개월의 의무를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 1개월의 의무를 주어질 때, 누가, 의리 전세권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뭐예요? 멸실등기를 받아주니까, 자, 그 이해관계 내, 승낙서와 판결서가 없다, 하더라도 뭐예요? 등기인청이 가능하다, 뭐가 없다 하더라도, 멸실등기는, 이렇게 뭐예요? 멸실등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승판, 이해관계 내, 승낙서와 뭐예요? 판결서, 이승판 얘기죠? 자, 그럼 이해관계 내, 승낙서와 판결서가 없을 때, 자, 우리가 기존에 뭐예요? 기존에 시험문제에 등장하는 게, 네 가지, 하나는 뭐예요? 권리변경이에요. 아까 앞에서 배웠죠? 권리변경 등기는, 이해관계 내, 승낙서가 없으면, 뭐로 해야 돼요? 이건 주등기로 합니다. 주등기 한다, 주등기. 그런데, 만약에 말소등기 있죠? 말소등기는 뭐예요? 말소등기는, 이해관계 내, 승낙서와 판결서가 있으면, 제3점 권리는 등기관이 뭐하지만, 짚권말사지만, 만약에 승낙서가 없다면, 아예 없다면 뭐예요? 등기를 각하해버려요. 등기를 받아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말소등기도 방금 얘기했때도, 말소등기도 뭐라고? 이 말소등기도, 이해관계 내, 승낙서와 판결서가 없다면, 등기를 뭐한다는 게, 안 받아요. 각한다니. 각한다니. 그런데, 무슨 등기는? 이 멸실등기 있죠? 그래요, 이 멸실등기. 이 멸실등기는, 이 멸실등기는, 이해관계 내, 승낙서와 판결서가 뭐예요? 없다 하더라도 뭐예요? 등기를 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각하지는 않아요. 뭐하지 않는다? 각하지 않는다. 반대로 얘기하면, 등기를 실행한다. 각하사유가 아니다. 그래서, 권리변경은, 이승판 업주고, 말소와 말소의 의무는 뭐예요? 없으면, 카카. 업각. 없으면 뭐라고? 각하. 멸실등기는 뭐예요? 각하나입니다. 등기 실행합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한 대로, 동그라미 4번을 읽으면, 등기 실행. 건물의, 건물의 멸실등기 시, 등기상 이해관계는,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이해관계 내, 일결의 기간을 정해서, 2를 제기하지 않으면, 뭐하겠다고, 멸실등기를 통제한다 그랬죠? 따라서, 이해관계 내, 승낙이 없이, 등기인청이 뭐하다는 얘기예요. 가능하다. 각하지 않는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해관계의 승낙이 없이, 가난한 등기는 뭐라고? 멸실등기다. 자, 그래서 거기, 당의 부당산 표시와 표시번호를, 붉은선으로 있죠? 옛날에는, 뭐, 옛날에는 표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붉은선으로 X자로 지웠는데, 요새는 뭐예요? 이렇게, 횡단으로 하죠? 횡단. 자, 횡단. 그래서, 횡단으로 이렇게 뭐예요? 횡단으로 이렇게 지워버린다. 그렇죠? 붉은선으로 지운다. 자, 가등기는 뭐예요? 중요하죠? 가등기는 중요한데, 가등기는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